원식 댄스! 원식 댄스! 원식 댄스! 민지야津 Waters 나 대고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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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소녀장에서 윤훈에 있는 쟤는 진짜 쉽지 않은데? 야 조국아도 한 손만 쓰는 것 같아 한 손만. 아니 그냥 해. 우리 밑에 붙였으면 될 것 같은데? 예전에 엑스벨트 파타야에서 보여줬어. 파타야에서 보여줬어. 장라가 좋겠다 여자 이겨서. 야 민규야. 다리 힘이 진짜 좋아. 민규가 소녀 장사고만. 너 혹시 윤후네 언니 알지? 윤후네 언니가 옛날에 우리 엑스맨하고 그럴 때 소녀 장사였거든. 너 그 타이틀 니가 물려받아야겠다. 너 그럼 정국영이랑 러브라인 해야 돼. 왜 이래. 왜 이래. 너무 안 들리지 않아. 너무 안 들리지 않아. 한 난자가 있어. 나이 겟스 미. 뭐야. 다 신났어. 자 우리 힘. 난 내 품 기지매. 난 내 품 기지매. 난 내 품 기지매. 나 좋은 기지매. 난 좋은 기지매. 난 좋은 기지매. 아 뭐해! 아 뭐해! 아 뭐해! 아 뭐해! 아 그래 알아서 해봐. 아 그냥 숨쉬고 돌아다니는 거 같아. 야 자세 좋다 너무. 이제 우리 합체할까?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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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1대 1번 하겠습니다. 그때 한 번 하겠어요. 너 말고 민지. 나는 진짜. 그래 민지아 한 번 붙여줄게. 아버지랑 붙여줄게. 민지 어머니랑 진짜 나이가 붙여줄걸? 엄마 몇 살이야? 어우. 친구들? 엄마 진짜 친구다. 엄마한테 부창이라고 생각해. 야 민지한테. 형 뭐예요? 아니야 아니야. 차가운 거예요. 아니 빠지. 민지. 민지영이 한 번 한다면 나는 계속 이 시간을 해. 아 이거 뭐야. 야. 야.